Q. 참치에 먹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? 제가 참치에 먹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? 한 부위를 다 먹고, 다음 부위를 먹어야 해요. 손수하신... 죽이지 않냐? 교수라고? 배우는중 공개하는 법 모델이 예상범죽 내가 딱 그런 사람은 알고 있거든 그동안 잘 살았어? 못 알아봤잖아 그분 교수 맞아요? 몰랐어요? 당연히 모르죠 모르세요? 네? 내가 뭘? 왜? 부모님들이 아깝다 은숙씨 박 작가랑 사귑니까? 왜 나를 박석기하고 연결시켜요? 참 뭐만 하냐? 각자 조용히 살아 우린 다시는 만나면 안 돼 내가 남쪽, 네가 북쪽 동일 되면 어떡하냐? 봉사로 갈라실세야 내가 언제 안경 쓰고 해요? 내가 언제 안경 쓰고 해요? 동일 되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